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3주일, 센템벌 15일 아직 며칠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근데 며칠 신에서 아마 3일 정도? 근데 진짜 좋게 우리 매세 형들 진짜 엄청 많은 음식 시켜주세요 보여줄까요? 짠짠 와 진짜 좋아 봐봐요 엄청 많이 시켜줬어요 대박 와 I love you, my manager 밥도 도착했어 밥 먹어야 되나? 일단 여기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예쁘게 꾸며야 된 것 같은데 오케이 개막에 놔둬야겠다 다들 여기 있어요 제가 좀 심 좀 정리하고 이건 와 이게 무슨 일인가요? 진짜로 시켜 mystery Ginger 데이터 자세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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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 같이 먹어야겠다 나초 나초 나이 나초 나이 나초 꼬뽕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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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학교에 있으니까 정치 꼬뽕집 봉어빵 네 봉여빵입니다 진짜 진짜 좋다 이런 것 같아 고구마 고구마 나나나나나나 고구마 don't keep my cold don't keep my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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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러올로 고구마 놀러올로 아아 죄송해요 방금 일 났어요 잠시만요 안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 이거 어떻게 열어? 여러분 이거 봐봐 이거 진짜 예뻐 봐봐요 봐봐요 중요하지 않아? 끝! 오늘 투샷 약해 약해 그냥 맛있어 진짜 맛있어 오케이 이제 끝났습니다 보여줄게요 아이 딸 드라딴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딸 땀디디디디디디 땀디디 흐흐흐흐uger 아이고 4 cause McAchiere 계란무》 이렇게 했나보래 이거지 보여줄게요 이렇게 예쁘게 세팅했습니다 이젠 밥 먹어야지 밥과 먹어야지 밥 먹어야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제가 처음으로 저 피부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는 머리핀해요 먼저 다 싹 올려요 시간 진짜 날 때는 이것도 올려요 대부분은 볼이랑 코가 많이 이마도 하나 다들 오븐 정도 올리고 다음에 빼요 이거 서식이 이거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목까지도 발라요 그 다음에 5분 기다려요 저는 서식이 음악 틀려요 그 다음에 고양이 놀아요 그냥 직접 고양이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이렇게 다 다 다 다 어? 시간 된 것 같은데? 아까웁니까? 다시 달래요 좀 기다려요 제가 자주 쓰는 건 이거 아까웁니까 다 들어가 이거 속에 다 들어가 그럼 저는 이거 이거 바를 거예요 발끝 텐 끝났습니다 바이바이 이제 뭐 할까요? 좋아 좋아 너무 하얘 오케이 이제 영화 보러 갑니다 바이바이 타이바이 그래서 연아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